이펙트가 포인트 학살 중 냉강 진저 러버 냉강시록 엄립 냉성함 아까는 코빼기도 안보이더만 가드 파밍 기회 두번밖에 안남았는데 깡통놈 어니 조각몸참기 레벨 999 코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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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미 친 게임 이게 후파를 못 잡는다고 쓰레기 게임 이게 유부림? 왜 형 질 왜 형 질 집으면 천원 논에 들어서 게이득임 아이 편향 왜 속이냐 300원 추가 펌파엘 노라이 편향놈아 빨리 좀 나와라 아 이것만 빨리 나와도 피 이렇게 안 깎이는데 겁이 같은 편향 아 아 백억 천원 후원 했는데 왜 형 질이 백억 먹음유 왜 형 질이 악질이네 첫 턴의 3타격 부분 해피 처음 타 자고 해외 뱀 아니 으아아아 그 아니라 임마 상점 주인 죽었으면 151원에 룬 축전기 파는거 아냐 아아아 169원 층천이라고 할증 부처 파는거 봐 층천 아니 아니 이 정도로 장단실 당할 줄 알았으면 이펙트도 심장하수인으로 들어갔지 그 아 다운포를 해보니까 그냥 심장 편해 보자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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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는구나 그 친하 cis least 하んだ 하하 하하 굿 해시계 해시계요? 외식엔 영영영 영영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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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오빠 나 물어볼 거 있어 나 홈폴이랑 오리지널이랑 디모케이 더 승천이 달라요 어떡하는지 몰래 아깔리나요 올라와 폭션 안 먹어도 이정도면 잡겠지 생강이라서 딜 나오네 전기역학 킹씨 시작 노 배터리 노터리 냉정함 구겨 넣으면 핵선등 되게 십상인데 여섯배 역배 년대 이펙트야말로 포인트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부팅과정 아니 오벼 파기 손 내게 후벼 우비적 나뉘어 나뉘어 형형 등전기 반탄부터 볼까 애송이 오 쎄 오 쎄 1 1 1 영태화가 떨긴 해 의자 돌리며 성공 의자는 왜 돌려 흥의 아기 기생충 그 인기가 흥 흥 핵 흥 의자 네 아니? 아니? 형 눈을 왜 그렇게 떠요? 저 맘에.. 어? 낙방어 탱글탱글하네 탱글탱글 헛셀 퀵전기 탱글탱글 전기야 탱글탱글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와 생강의 순무 근데 빌어먹을 디펙트놈은 어차피 냉기로 수비하는데 순무는 별 필요 없는데 금 어차피 냉기랑 영 체완댄 순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다른 거 나오는 게 낫지 이왕이면 다른 게 낫지 이왕이면 다른 게 낫지 이왕이면 다른 게 낫지 이왕이면 다른 게 낫지 아깝군요. 워프 vs 돌고 도는 회랑 누가 더 쓰레기 이벤트인가 이제 회랑이 아깝게 공격이 아깝게 공격이 아깝게 공격이 아깝게 공격을 저거 다시 만렙이라 더 위로나 올라갑니다 제발 가라고 일제사격을 쓸까 메아리를 쓸까 메아리 영체와 이렇게 전경기로 파밍 쭉 해서 앵트포도 건강하게 이나가자 터보 말고 합하게 줘 터보 안먹어 아이 두개나 있어 무공에 에너지 써야지 사수에 껴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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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계신 하파기님 후벼파기만 손대는 중 근데 덱 이러면은 한위모 나오면 널반하겠네 근데 덱 이러면은 한위모 나오면 널반하겠네 반밤 바바밤 펀드! 다 쑤셔넣고 하파기만 있으면 좋겠군 포션을 달팽이 잡을때 써야되나 달팽이 넘셈 달팽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달팽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攜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달팽이보단 로봇이 세겠지. 아씨 큰일났다. 달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 역시 우리 디펙트. 우리 디펙트가 맞습니다. 선양은 좀 나중에 써야겠는데. 아씨 큰일났다. 아씨 큰일났다. 란은 꿈꾸시길 바랍니다. 로봇살려. 뭐지? 아씨 큰일났다. 하하 죽어라. 아씨 큰일났다. 죽는건 나였구. 굽이적 굽이적. 굽이적 굽이적. 독. 이펙트 펀치. 아. 하하. 하하. 이래도 삽입니까. 하하. 아니 밀집 깎았어. 기계약습 두번쓰기. 조각모음 두번쓰기. 근데 창에게 등을 내어주는. 따뜻한 로봇. 이펙트. 로봇이 따뜻하다는건. 방열이 안된다는 뜻이 아닐까 이야 쿨러가 좋아 우리 디펙트가 심장까지 왔어 우리 디 아유 메아리 못 뽑았네 아유 메아리 못 뽑았네 아유 메아리 못 뽑았네 영태와 강화완도 있는거 이러면 되게 아쉬운데 아유 turbine 아유 부분이 안나왔어 아유 paradigm 맨밑상에 있네 쓰레기 게임 특 아니 때려봐로 이거 때려 스토크 안 때려 스토크 잉아 써야되니까 이렇게도 맞아 해치 나 이거 딜 넣는게 맞겠죠 어차피 이제 소비 못한 아 일어만 된다 심장 펀종 킬 길종 턴 에반데 내일 방송 화이팅입니다 이제 내일이 아닌가 대망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심장 허접세 2,700점 점수 봐라 대관로 선수입니다 순무 은근히 일했나 이 정도면 외형질 450원 미션 성공 암밥투르님 5,000억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50원 정도면 외형질 먹을만하지 않음? 삽 그래도 삽 때문에 펜터 먹었나? 아니 근데 이게 더 존위물이었으면 엘리트를 더 많이 잡았겠지 외형질 특 낡은 동선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